...와 구슬 선수가 많이 움직여줘야 돼요. 특히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수비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공격의 활로를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 걸어줍니다. 박지현 잡을 때 빼냅니다. 구슬, 안의 지쪽으로. 빠르게 속권 기회, 노현지 반대쪽. 돌민 득점입니다. 두 개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첫 득점을 김선희 선수가 올려줬습니다. 우리은행은 박혜진 선수. 오, 많이 뛰게 해주면 안 돼요. 베이스라인 쪽, 박혜진. 안의 지쪽을 상대로 코스트업 자세인데요. 신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대로 던져봅니다. 리바운드, 김소니아.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납니다. 외곽에서 던져보는데요. 박지현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지현 선수의 활용 방안, 포인트 가드, 2번 자리의 슈팅 가드. 여러 자리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바운드, 박지현이고요. 박지현 선수가 잘하는 게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나눠주거든요. 김정은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는 단타스가 잡아줍니다. 안혜지. 안혜지가 직접 던져보는데요. 두 점 집어넣습니다. 점수는 4대4. 안혜지가 직접 풀어줍니다. 2대 경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단타스가 있을 때는 안혜지 선수가 최대한 단타스에서 활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빼주고요. 이번엔 먼 거리인데요. 그레이 깨끗합니다. 직전 시합에서도 그레이 선수가 더블 더블을 하면서 충분한 자기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6득점을 모두 샌더 그레이 선수가 올려주고 있습니다. 내각에서 던져보는데요. 리바운드, 박지현. 박지현 선수가 신장이 180cm. 지금 WKBL 두 시즌째인데 신장도 좋고 또 리바운드 드리블 능력도 좋고 굉장히 다재단맹한 능력이 있는 박지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활용 폭이 상당히 넓죠. 리바운드하는 과정에서 노현진 선수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게임 맞춤이고요. 스코어는 6대 4로 두 점 앞서 있는 아산 우리은행 위비입니다. 돌아나왔던 김정은 슛 블락에 맡겼고요. 턱시아웃 공격 기회는 여전히 우리은행 쪽으로 선언을 합니다. 박지현 선수는 상대 선수 맞았다는 상의를 해보는데요. 그대로 우리은행의 공격입니다. 노현진 선수가 페이딩을 제일 낮게 올라갔군요. 터치아웃됐습니다. 우리은행의 공격입니다. 1쿼터 남은 시간은 5분 55초입니다. 계속해서 박지현 선수를 볼 수밖에 없는데 박지현 선수가 살짝 좀 공격적인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안쪽으로 넣어주는 패스가 끊겼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프로 2년차이긴 합니다만 대표팀 영움도 있는 박지현 선수입니다. 빼주고요. 자 우리은행 공격 숫자, 수비 숫자와 똑같습니다. 4대 4 자 한 명이 더 들어오는데요. 5대 4 상황 인사이드 자 그리고 골밑에서 득점입니다. 판타스가 빠져있는 상황 비어있는 골밑 쪽에 득점 그레이입니다. 현재까지 8득점 1쿼터의 모든 득점을 그레이 선수, 외국인 선수가 올려주고 있는 우리은행입니다. 자 외곽보다는 안쪽에서의 공격이 되기 때문에 외곽은 언제든지 쳐줄 수 있거든요. 지금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김수니아의 판단이 굉장히 좋았군요. 그렇습니다. 제 2선에서 뭐 세컨브릭이라고 하죠. 2선에서 뛰어들어오면서 정확하게 패스가 들어왔죠.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